네 그대에게 마지막으로 나를 지금까지 도와준 그 은공을 생각하여 20초의 시간을 주겠네 오빠 진짜 딱 20초만 주세요 더 이상은 그대에게 시간을 허락해 줄 수가 없네 알겠습니다 그리 알고 날 날 너무 냉정하다 생각하지 말아주게 황금하우입니다 어서 가게 아우씨 성지호 보통 맹이가 아닌데 설마 지금 몇 초야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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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퇴근지가 있었던 것은 아니겠지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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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일어판 내 일어판 내 일어판 내 일어판 수고 있어요 못 건드려요 이럴 때는 못 건드립니다 이럴 때는 못 건드립니다 아 네 일어판 메일어판 산이 대우나 내 일어판 내 일어판 내 일어판 알면 안되지 않습니다. 그래 비밀투표. 내가 그걸 깜빡했구나. 비밀투표인데. 허나 왕의 업무시간이 다 되어와온다. 너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.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손주호. 업무시간 1분 남았습니다. 시끄럽다 이 고동와라. 니가 고동와를 모아 다니질 않아서. 왕의 야 내가 이대로 끝이 나는데 니가 지금 나한테. 야 이걸. 아 나 정말 내가 속았다. 내가 속았다 내가 속았다 내가 속았다. 내가 속았다 송주호. 아 아니야. 이런 발직한 송주호. 네 정말. 아 그걸 믿지 말았어요. 전화 들어갈 수 없어서. 찍어줘 너무 잘 찍었어. 일시정지 일시정지. 워이오 씨. 헐.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. 투표 결과. 여성베리 선택하는 직원왕을. 송주호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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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시정지 일제. 일시정지 일제. 일시정지 일제. 워이오 씨. 꼭 이렇게 하셔야만 하겠사옵니까? 이 자리에 누구 때문에 올라가시고 온 겁니까? 저는 투표용지 때문에 올라가셨습니다 두 발 꺾고 오늘 빡 주무실 수 있겠사옵니까? 아주 잘 될 것 같습니다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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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시죠